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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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힛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게 뭔 소리야 오 힛 아 IQ K 근육 카메라 차려 어디어도 차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알래스카 가는데 지출한 비용은 대략 한 350만원 정도 당연히 통장에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도 할겸 두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준비 다 빼놨기 전에 두부물 하시다가 한 번 토할뻔 해가지고 두부 두부를 준비가 담밸 줄 알았는데 오줌멸 질질싸네 그냥 제가 여러분 두부만 먹겠습니까? 당연히 간장도 준비를 해줬는데 이 간장이 없어가지고 그 무슨 스키야키 소스로 대체했는데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는 않을라나 모르겠네? 하지만 진정한 먹방 크리에이터라면 이 두부까지도 맛있게 먹을 줄 알지? 승리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! 저의 죄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땅 비하게 한 그 죄 밖에 없습니다! 있습니다! 허허허허헤... 허허허허허허... 아주 재밌다! 오구 목맥여 안 돼 이 두부가 이런 팩에 있는 두부 보다는 그 뭐라 그럴 drill 쇼퍼 같은 데 가면은 이만한 박스에다가 큰 두부 잘라가지고 해놓은 그 그.. 내가 봉지에 하나씩 사주는 그 두부 있죠? 그게 진짠! 최익선 2천원 투자 감사드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 새끼야 친구끼리 왜 그러는데 두부도 이거 다 먹으니까 불린다 이거 다 먹으니까 불린다 두부 음.. 잘 먹었어 주모! 두부 맛있네 두부 잘하네 여기 이 집 두부 잘해 여러분 지금 오후 10시인데 저녁식사는 다들 하셨어요? 확 그냥 저녁식사 제때 안 챙겨 먹으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확 그냥 두부물을 매겨 볼라니까 그냥 확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알래스카 다녀와서 통장 잔고가 뭐 얼마 3,200원인가 뭐 돼가지고 마트에서 이거 두부 1,600원인가에 샀어? 그거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당분간은 이제 먹방은 이런 저렴이 제품이나 저기 기프티콘 받은 거 그걸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배고프다 배고파 녹화만 좀 갈게요 녹화만? 아 녹화만 난 이제 먹었지만 그 신전 떡볶이 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치즈떡볶이 3,500원 어묵튀김 1,500원 치즈스틱 2,000원 참치메이오컵밥 신전에서는 뭐 온나 김밥물이라고 남침 버전으로 먹어달라고? 남침? 요거이 남조선 동무들의 떡볶이라? 먹으라우 먹으라우 이 까나새끼 먹으라우 먹으라우 다 실패할까? 잘 익은 김치를 한참 찢어가지고 먹으라우 남친 버전으로 하나 해줘요? 두 달 전부터 떡볶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지? 오빠가 넓이에 준비했어 이 맛있는 컵밥에다가 잘 익은 김치를 얹어서 먹으라우 먹으라우 미소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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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